이 등반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 우리는 남자니까 이곳은 우리의 손아귀에 힘이 강해지는 버프를 받는다고 출발지를 봐 수백미터 밖에 있어 동네 뒷산에 올라온 기분이야 고객님 몸을 최대한 굽혀봐 우리를 위한 활주로를 만들어줘 이 녀석 무슨 짓이야 날 쳤어 싸움은 피하지 않지만 너의 행동에 이유를 모르겠군 혼자서 실적을 독차지할 폭섬이구나 마음대로 해 난 실적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난 복수에 관심이 많지 받은 건 반드시 돌려준다고 거기 서라 은혜 발등을 긁어준 주인공은 바로 나야 나의 즐거움을 뺏지마 하하 멍청한 녀석 나를 공격한 대가를 받아라 거긴 너를 처형하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그녀의 허벅지에 살벌하게 잡혔구나 잘 있어라 아디오스 그녀의 발등을 향해 내 온몸을 던진다 시원해져라 상쾌해져라 으아 지나치게 폭력을 낸 것 같아 고객님 나 떠줘 도와줘 나이스 캐치 그리고 임무 완료 기분이 상쾌하지 다음부터는 자신이 직접 발등을 들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